자 비교적 끝나봤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? 네 이게 클로이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 홍콩에 갔더니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빌딩 100에 다 적어버렸다 네 자 네스콜리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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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